야! 딱디를 랩 들려! 딱디를!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린입니다 자 오늘은요 참아보십시오 2탄을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저번에 한번 해봤지? 그놈의 참아보십시오는 일단 이상한 컨텐츠 좀 들고 오지 말라고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는 미치는 거야 도란맨이야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돈을 좀 준비를 했어요 큰돈을 미스컷봐 자 이 안에는요 5만원짜리도 있구요 5천원짜리도 있구요 만원짜리도 있구요 천원짜리도 있구요 얼마 안되는데? 안해 17만 8...9천원 안해 나는 사실 여기에서 하나씩 주려고 했거든? 종류별로 하나씩? 근데 너 지금 그게 약하다는 거잖아 아니야 해봐 아 종류별로 하나씩 줘? 어 근데 막 천원짜리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빼라 막 이거 찾는데 천원 막 이런 거 아니 그거는 뭐 게임에 아무튼 걸려야지 준 거지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다시 이거는 참으면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오늘 내가 센 것도 들어가고 약한 것도 들어가 다 참을 수 있어? 거부권이 있잖아 거부권 없지 할 거면은 거부권 없는 거고 그 딴 거 어딨어? 무슨 거부권 없는 게임이 어딨어? 시작을 할 거예요? 안 할 거예요? 거부권은 없어요 시작을 할 거예요? 왜 소리를 질러? 시끄러워! 둘이 있어! 아우 시끄러워 둘이 있어!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시끄러워! 아우 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아우 나 시끄러워 죽겠네 다 털었습니다 더 이상 나도 안돼 다 털었습니다 뭐야? 9,000원 대신 약한 거야 알았어 알았지 어 약한 거야 응 알았지? 응 자 그러면 첫 문제는 되게 간단한 거야 머리 묶기 머리 내가 묶는 거야? 내가 묶는 거지 네가 네 대갈통을 왜 묶어? 내가 묶 거야 왜 이렇게 내 머리 묶는 거 좋아해? 지금 영상에서 한 세 번째 묶은 거 같은데? 오늘은 조금 다를 거야 왜? 아니야 아니야 머리 묶기야 내가 준비를 했어 잘했지? 어 잘했지 어떤 여자 뭐? 누가 쓰던 거야 있어 기분 나쁘게 누가 쓰는 거야 자 간다 머리 묶기야 내가 조금 뒤로 이렇게 오도록 할게요 좀 이쪽으로 와줄 수 있어? 아니 그럼 여기서 할게 머리 좀 만지겠습니다 네 허락을 맡은 거니까 자 만질게요 옛날에 미용을 좀 했으니까 자 갈게요 미용을 해 아 아파 아 머리 묶기 맞아? 머리 묶기야 머리 묶기 자 갈게요 왜 왜 아 머리 묶기야 머리 잡아 당기기가 머리 묶기야 아 가만히 있어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머리 묶는 게 아니고 당기는데?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 네가 머리 좀 대가리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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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 머리 좀 만질게 머리 좀 만질게 머리 감았어? 응 아 그래? 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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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뭐 아프다 뭐 왜 뭐 어? 왜 이렇게 당겨 아 아파 아파 미안해 오빠 이거 오빠 이거 9만원 해야돼 이거 9만원 아프라고 9만원 해야돼 뭐라고? 왜 잡아 어딜 잡아 이거 9만원 해야돼 아니야 그건 9만원이야 9천원짜리 아니야 아니 9만원 아니야 너무 길어 어? 이거 길어? 길어 아 그래? 이거 9천원이라고 이게? 아 잠깐만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나 이렇게 많이 참았는데 어 좀만 더 할게 나 머리 땡기기 야 뒤통수를 다 오빠 머리 땡기기로 간다 머리 땡기기였어 아 진짜? 이거 첫번째는 머리 따지기가 아니라 머리 땡기기였어 어 참았으니까 그래도 자 드릴게요 보조 야 장난해? 처음에 구.. 야 이상한 소리 하지마 두번째 요번 거는 자 한 장 더 없어 빨리 야 아무 자리가 없어 옆판으로 할건데 5만원으로 해 왜 그렇게 짜 아 나 짠 돌이야 아 나 빨리 해 아이씨 야 그럼 5만원? 아 7만원 사라고 야 내 가족 내 게임인데 왜 니 가족이야 돈을 내가 착각하잖아 아 이 새끼 화떡지 나 빨리 해 2만원 넘어 아 열벗겨 하네 자 그러면은 7만원을 걸고 요번에는 하겠습니다 자 대신 눈을 좀 감아줄 수 있겠어요? 아니 다음번 감으라고 머리를 이렇게 걔 똑같이 만들었어 야 너 머리 묶어 너 머리 묶어 아 머리 꼭 묶어야 돼? 묶어 묶어 아니 짜고 니 대갈통이지 내 대갈통이냐 야 말도요 말 진짜 어 어 뭐야 염색했어? 아 언제 했는데 어 머리 색깔이 막혔네 왜 이래 그래 자 두번째 게임은 나를 보고 눈을 감아 아 됐어 눈 감아 응 너 눈 뜨면은 야! 눈을 왜 떠 아 뭔데 너 눈 뜨면 눈 뜨지마 눈 뜨면 나 이거 그냥 끝이야 알았지? 새 눈 뜨지마 알았지? 자 눈 뜨지마 눈 뜨지마 알았어 절대 눈 뜨지마 알았지? 아 근데 냉면하는데? 그럼 눈 떠 때라고? 어 아 아이 야 야 뭐야 야야야야야 머리 왜 뜬겨 어 아 미쳤나? 왜 뭐야 왜 이렇게 들려면 언제 빨았어 신발 이거 안 빠는 거야 한번도 안 빨았어 참아야 저 돈이 들어갑니다 자 눈 감아 야 숨을 왜 들이 마시고 숨을 안 쉴라 그래 이상한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떨렸어 어 자 간다 바로 댈게요 5초 참아 야 야 야 3초 참아 너 못 참았어 이거 자 이 돈은 이 돈은 두 번째 게임 실패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실패야 아 진짜 양아치 어쩔 수 없어 두 번째 게임은 7만원은 여러분들 제가 갖도록 할게요 아 야 두 번 맞혔을까 2만원 아 너 이거 7만원은 제가 갖도록 할게요 어 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10만원을 걸고 저것도 다 걸어 저건 걸어 마지막이니까 저건 걸면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이게 야 못 참았잖아 아 이거 너무 오빠 난이도가 너무 세 이번 난이도는 조금 더 세서 내가 돈을 더 버는 거야 와 근데 뭐 난이도가 센데 10만원밖에 안 넣어 안하지 이러면 오케이 네 자 다 걸게요 응 자 다 걸게요 자 마지막은 아 진짜 커피에서 발냄새로 하하하하하하 너는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오빠가 너한테 얼굴이 조금 한 한 요정도 응 가까이 갈 거야 5초를 참으면 돼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?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떠 이러면 뜬 다음에 5초 참기야 이거 버티면 바로 웃음 참기야 아니면 가까이 있는 걸 참기야? 가까이 있는 걸 참기야 웃으면 끝이야? 웃어도 끝이야 아 어떻게 하는 거 지금도 웃긴데 야 그러니까 그걸 참아야지 눈 감아 갈게 어 입술이 닿아도 되나? 잠깐만 어 가까이 가서 떠 아 아 뭐야 아 장난이셨어 이거 장난이셨어 떠 야 따귀를 랩티려 따귀를 못 참았어 나 갈 거야 이거 내 거야 야 못 참았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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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참았어 오빠 일부러 얼굴 그렇게 한 번 됐지? 왜왜 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참는 건데 인마 최민수 우산 짓고 있었다고 야 그럼 그걸 참는 건데 못 참았으니까 이건 너는 못 주는 거야 아 한번만 더 걔를 좀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마지막 올인이잖아 올인이야 나 이거 나 이거 올인이야 너 이거 못.. 마지막 한 번이야 난 하나도 제일 웃기고 아니 웃기고 일부러 웃긴 거야?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? 야 나도 돈이 나가는데? 왜 안아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어? 그럼 나도 돈이 나가는데 처음 써던 것처럼 어 아무튼 뭐 표정을 질 거야 눈 감아 야 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아무튼 실패야 안 해 안 해 아무튼 넌 실패 탈락 탈락 응술 탈락 나도 이거 똑같은 걸로 해야 할 때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뭘 안 해 난 이런 거 안 해 이제 안 해 뭐라고? 난 안 해 뭘 돈 해 돈 많이 가져와 그럼 돈 많이 가져오면 할게 나 이거보다 적게 가져올 거야 어? 이거보다 적게 가져올 거야 야 적게 가져오면 내가 왜 해야돼? 나도 했잖아 9,000원으로 지금 어머니 9,000원 이거 뭐야? 나 주는 거야? 아니지 내가 찾았는데 왜 내가 오빠 진짜 쎈 걸로 준비해 온다 난 진짜 대신 돈 많이 준비해 알았냐? 싫어 할 거야? 할게 돈 많이 준비해 알았어? 아니 돈 많이 준비해 나 무조건 할게 난 돈 없어 오빠는 돈 많지 마 난 돈 안 많아 내가 돈이 이상한 소리를 왜 하고 있어 내가 돈이 왜 많아 준비해 아무튼 아무튼 준비한다 어 준비해 더 볼 건 없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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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